지금 미넨에 도착을 했습니다. 너무 추워요. 나 무슨 스위스보다 추워. 생각보다 좋은데? 아니 눈 오는데 잠옷을 입고 나와버리네. 맨발에. 아니 어떻게 미넨에 눈이 오냐? 스위스도 안 왔는데. 깜짝이야. 오늘도 어김없는 마트터리. 또 풀래? 망고독스 하나 먹어볼래? 야 망고독스 왜 이렇게 비싸? 비싼데? 그러게 진짜 싸다. 이거 한 3,000원씩 남는 거 같아. 종류가 되게 많네. 야 너무 많아. 잠깐만 나 너무 행복해. 난 젤리 별로. 난 이런 크렁키 먹어야지. 헐 쿠키 앤 크림 있다. 아 프로틴바네 탈락. 와 진짜 싸다. 우리가 알만한 게 뭐가 있지? 빨리 이렇게. 어 그러게? 와 개싸다. 와 이 큰 거 하나에도 1,000원? 진짜 싸다. 한국에서 내 캔에 1,000원 이렇게 팔잖아. 바나나가 1,300원이야. 근데 겁나 크다. 그니까. 말도 안 돼. 이 토마토 스파게티를 한 번 사봤어요. 이렇게 들어있고. 안에 물을 부는 거 같아. 과연 맛있을지. 마트에서 닭꼬치 샀어요. 닭꼬치 득템? 먹어볼 사람? 닭꼬치 랬지? 어 희귀자. 아 개 웃겨. 아 다 목운서 다 안 묻었어.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지. 맛이 어때? 바꿔서. 바꿔서. 너 친구가 이렇게 됐을 때 맛이 더 중요하지? 알았어 원래. 오레오.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. 저희 런던인가? 파리에서. 파리지? 파리에서 이거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가지고. 또 샀고. 이번 처음 보는 맛이어서 샀는데. 한 번 먹어봐야지. 파스타 이렇게 됐어요. 비주얼은 썩 나빠 보이지만. 먹어보겠습니다. 사탕 씹는 소리가 왜. 아직 안 익었어. 오븐 지났어? 닫아놔. 응. 소리가. 근데 맛은 괜찮. 딱 토마토 파스타야. 저희는 빨래를 하러 갑니다. 이게 바로 장기 여행의 현실인가? 세탁하러 빨래방에 왔습니다. 빨래방 기다리는 동안 한 30분 걸려서 스타벅스 왔습니다. 맛있어? 맛있어? 어 맛있어. 먹어봐. 지금 모모씨가 건조기 돌리러 갔습니다. 오늘은 미넨 2일차입니다. 내일 또 이동하는 날이어서. 오늘 미넨 열심히 달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엄청 추워요. 맞아 미넨이 엄청 추워요. 방금 들으셨어요? 잠기 털릴 뻔했어요. 아니 그러니까. 그리고 미넨이 자꾸 사람들이 저희한테 말 걸어요. 우리 만만해 보이게 생겼나? 그러니까. 스펀지밥 햄버거인데 거의? 이거 맛있겠다. 저희는 지금 마리앤 광장으로 가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는 트램하고 이 도로하고 같이 돼 있어요. 가서 구경해야지. 가서 구경해야지. 가서 구경해야지. 뭐 사지? 지금 젤리 쇼핑인데. 진짜 엄청 많이 샀어요. 화장품 대박. 근데 엄청 싸요. 이거 다 해도 4만 원어치밖에 안 되고. 밑에 더 많은데. 도착하니까? 네. 레고. 이것도 귀여운데? 그니까 귀여운 거거든. 도널드다 귀엽다. 어 그니까 예쁜데? 도착을 했습니다 롤렉스 사달라고? 미안 멋있다 들어가 보자 문 닫았나봐 도착 수고하셨습니다. 계단 도름하면 돼 여기? 진짜요. 와 여기 너무 예쁘다. 그런 것 같지? 우와 우리 집 하고 싶다. 완전 거울방인가봐요. 진짜 예쁘죠? 걔 누구 없느냐? 그냥 이런 하나하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. 진짜 정성 아니냐? 여기 연애장 같은 데인가? 와 근데 진짜 크다. 방이 몇 개요? 눈부시다 눈부셔. 너무 예쁘다 근데. 네. 그랬대. 우와. 좀 큰 거 같았어. 술 추운 거 같은데? 그런가 봐. 지금 방금 뺄 줄은 몰라. 사람도 들어갈 것 같은데. 너무 예쁜데? 너무 예쁜데?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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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큰 거 같았어요. 너무 예쁜 카페에 왔습니다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뭐 먹지? 뭔가 이거 맛있어 보여. 이것도 맛있어 보인다 이것도 맛있어 보인다 얘는 티라미지네 얘 아니면 쟤? 이거? 이거 먹을래? 그래 맛있겠다 엄마가 보여줄게 아 정말 사람이 타고 있어 어디? 신호등 난 진짜 사람이 타는 줄 관심도 없네 관심도 없네 근데 근데 얘네 다가가도 되는 거지? 꽉꽉 내가 비둘기인 줄 알았어 어머어머 아니 이거 그거 아니야? 지진 전의 전존중상 아니야? 여기다 얘네가 타는 건가? 여기 여기 완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에요 여기 완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에요 어머어머 어 만들어주고 싶어 나도 해줘 나 어디를 한 번도 보고 있어 그니까 누구 추종하는 거 같은데?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같아? 왜 이렇게 웃어 어디를 보는 거지? 나 어디를 한 번도 보고 있어 그니까 누구 추종하는 거 같은데?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? 어디를 보는 거지? 저 사람은 더 알까? 저 사람은 더 알까? 저 사람은 더 알까? 뭐지? excuse me can i order? 와 확실히 다르다 어 확실히 와 확실히 다르긴하다 진짜 나 술알못인데도 이게 학생마저? 응 나 다른거 시켰다? 좀 다르네 맛있어? 나쁘진 않아 근데 좀 짜 소금 간이 엄청 많이 남았어 와 택시가 다 벤츠에요 하이 오모씨가 준 선물 아까 레고에서 샀는데 이거 페페에게 커플로 하고 다니려고요 잃어버리면서 이걸로 찾아야 됩니다 죽여버릴거에요 잃어버리면 극명하게 차이나는 쇼핑의 양 보이십니까? 이게 제꺼고요 이게 오모씨꺼입니다 역시 통 큰 오모씨 더 있어요? 미네네 스타키 한건 없었지만 그래도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라하에서 만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go